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정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보험료는 원래 지불능력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지불능력이 그해 받는 보수가 지불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받는 보수의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곱해서 절반은 사용주가 내고 절반은 근로자가 내는 구조로 돼 있는데 2000년부터 저희가 제도를 조금 바꾼 게 그동안에는 조합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던 걸 2000년부터 지역 직장 전체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업장이 133만 개가 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그거를 보수를 매월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매월 부과를 하는 것보다는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행정적인 부담이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고를 다음 년도 4월에 모아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이 되면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행정적으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게 됐는데 4월에 정산된 금액은 왠지 좀 인상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건강보험료라는 게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의 일정률을 곱해서 2015년 같으면 6.07%를 곱해서 사용주 근로자 반반씩 내도록 돼 있는데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원래 의미는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5.99%였는데 금년이 6.07%가 되어서 1.35%가 보험료가 인상된 것. 그 의미인데 정산 때는 보험료율이 오른 게 아니고 보수가 그만큼 오르신 분들은 그때 오를 때마다 보험료를 낸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서 내다 보니까 많이 내는 부담으로 인해서 이게 마치 보험료가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그거는 보험료가 올랐다기보다는 보수 변동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내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를 그렇게 인식으로 받아들인 점이 있습니다. 인식의 어떤 부분이군요. 그렇다면 정산 금액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매월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호봉이 오를 수가 있고요. 임금이 인상될 수도 있고 또 연말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성과금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보험료를 거기에 맞게 내도록 하면 따로 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 정산을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금액만 가능하도록 하는 걸로 이번에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한꺼번에 이렇게 정산을 했다면 이제는 매달 월급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건데 그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2000년 당시에는 행정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전산화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규모가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97% 이상이 보험료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보수를 담당하는 전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영역도 해보고 시범 사업도 해본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즉시 보험료를 변동시켜서 신고하도록 해도 행정적인 부담이 없겠구나 해서 이번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수가 변동되는 즉시 보험료가 변동돼서 납부하도록 바꾸는 거고요. 100인 이상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모가 적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하되 단계적으로 그런 여건을 봐서 우무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부분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별 부과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상 지도가 바뀔 계획. 분할 납부 이 부분도 좀 새롭게 바뀐 내용이죠? 100인 이상 사업장은 그때마다 보험료가 맞게 내게 되니까 정상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아주 미미한 금액만 발생하게 되고 100인 이하는 지금처럼 정상 금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생긴 금액에 대해서는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자동적으로 12개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직장인들 편의성 위주로 이거를 개편하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냐면요. 2000년부터 정상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당월 부과 방식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정상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초창기에는 그렇게 부담이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료 내는 규모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직장 같은 경우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제도를 통해서 연말에 성과급이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정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한 군데에서 정상 금액으로 내야 되는 게 무려 1천억까지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보수의 오른번동폭만큼 낸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그걸 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생긴다. 그리고 이걸 마치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리고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용하는 것처럼 마치 건강보험료 폭탄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조금 제때제때 납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행정환경도 바꿔져 왔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갑자기 또 이런 어떤 보험료가 지갑에서 나가면 더 심리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많이 정산이 됐다면 그만큼 내가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보수가 올라서 여유가 있을 때 거기에 맞게 보험료를 내면 큰 부담이 없는데 그 보수가 올랐을 때 내지 않고 그걸 모았다가 특정한 달이나 그 보수가 아른 달에 일시에 내든 몇 개월 분할해서 내든 하게 되면 부담이 생기고 그게 또 불만 요인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정산을 해서 이제 금액이 크게 다가오면 그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러면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정산을 따로 안 하면 안 될까요? 건강보험료라는 게 능력에 맞게끔 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많은 사람은 거기에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낸 사람, 또 보수가 내린 분들도 있거든요. 내린 분들은 또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많이 낸 만큼. 그런데 이게 정산 제도를 없애면 그 납부 능력에 맞게끔 내는 게 없어진 대기업이나 보수가 많이 오르는 데는 보험료를 그만큼 덜 내게 되고 보험료가 내린 영세 사업, 영세 직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돌려받지 못해서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보험료 정산 제도를 통해서 1조 5천억이 넘는 재정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그만큼 재정 손실이 생기면 이게 또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산 제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수 변경 신고를 의무화할 경우에 각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100인 이상으로 일단은 의무화하는 것을 정했고요. 그렇군요. 사업장에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매월 보험료가 변경됐을 때 신고하는지를 하도록 하고 의무화는 했지만 그 의무화가 소홀하게 되거나 제대로 안 됐을 때 별다른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의무화된 사업장을 다니면서 관리해서 제때제때 신고하도록 공유하고 관리하겠다는 지지로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인 이상의 그런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저희가 전사나 유리라든가 아니면 전단 근무자를 보더라도 100인 이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희가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보수를 매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거기에 맞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정확하게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괴갈적으로 임금 인상이 된 만큼이라든지 아니면 호봉 인상된 만큼 하고 나중에 미세하게 또 정산할 부분들은 그 다음 4월 달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정산해서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면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나갈게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월별무가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 한꺼번에 보험료가 생기는 그래서 건강보험료 폭탄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가 올라서 여유가 있을 때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납부하는 직장인들 측에서는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적으로 안정감이 들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런 방식이 사실 좋긴 했지만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꺼번에 정산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제도하고 부가체계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부가체계는 이제 건강보험료가 우리나라 아직 소득 파악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역 직장과 직장, 지역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가 기준이 틀립니다. 직장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하는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그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해서 성, 연령에 따라서 소득을 평가해서 매기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제기가 돼서 이거를 소득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기획단을 만들어서 일단 개선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여당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체제보험료를 도입하게 되면 저소득층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고 부가체계를 개선했을 때 재성 손실이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되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신중하게 가자는 게 정부와 세뇌이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정산 사례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사실 제일 간단한 건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게 지금 쉽거든요. 첫 번째 사례를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4,800만 원 연봉이었는데요. 2013년에 5,04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2014년에 5,292만 원을 받으신 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2014년 정산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정산보험료를 계산할 때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 게 1월에서 3월까지는 전전년도 보수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월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4월부터 12월은 전년도 보수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된 경우에는 원래 내야 되는 게 5,292만 원, 한 달에 441만 원. 그래서 2014년도 보험료율이 5.99%니까 그거를 곱해서 근로자가 절반만 내니까 한 달에 13만 2천 원씩 연간 158만 5천 원 정도를 원래 냈어야 되는데 정산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1월에서 3월 달은 보수를 400만 원을 기준해서 5.99%를 보험료율을 매겨서 절반인 12만 원을 내고 4월부터 12월은 420만 원, 2013년도에 대한 보수에 대한 걸 매겨서 12만 6천 원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149만 2천 원을 기존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내야 되는 158만 5천 원하고의 차이가 9만 3천 원 정도가 생기게 되는 걸 추가적으로 정산해서 내게 되는데 이거를 매월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그대로 158만 5천 원을 내기 때문에 따로 정산금이 안 생기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은 전전년도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까지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산할 때 1월부터 3월은 전전년도고 4월까지 12월은 전년도고 힘든데 좀 궁금하면 또 여쭤볼 수도 있고 전화를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분할 납부 방식이 도입이 되는 건데 그럼 기존까지는 분할 납부가 전혀 안 됐던 건가요? 기존에도 분할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4월 달에 보험료가 부과될 때 본인이 내야 되는 1개월치의 보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인데 정산 보험료가 10만 원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야 되는 분이 2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3개월을 분할 납부, 정산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3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5개월 그 다음에 5배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10회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희망자에 한해서 4월 부과 때부터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할 납부를 하려면 언제부터 신청을 하면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분할 납부 신청은 5월 10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자동이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3일 빠르게 5월 7일까지 해야 되고요. 전산화가 돼 있는 거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전산화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우편이나 이런 방법으로 팩스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산 제도를 소득세 연말 정산 제도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3월부터 5월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그 기간을 피해서 신청하게 되면 6월부터 자동으로 1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정산 금액이 1개월분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12개월 자동으로 분할 납부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일시불로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할 납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보료 분할 납부 신청 방법은 대상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 금액이 2015년 4월 보험료 이상이신 직장인들이죠. 신청 기한은 2015년 5월 11일까지고 그리고 신청 방법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해서 관할 건보공단 지사의 팩스 우편 신청 또는 EDI 전산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보건복지부 콜센터가 129번입니다. 이쪽에 문의를 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가 있습니다. 1577에 1000번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여기다가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례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본인의 사례를 가지고 이곳에 전화해서 여쭤봐도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거기에서 사례를 들을 수가 있고요. 가장 정확한 것은 사업장을 통해서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건강보험지사가 그 해당 사업장의 보수 변동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함께 달라지는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